서울시가 공공앱인 서울지갑을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등이 가능한 이사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. 전세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그리고 전입신고,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공공앱인 서울지갑을 통해서 원클릭으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. 또한 직접 전세자금 대출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인데요.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산 저장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본인의 정보활동 예약을 열람하고 삭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. 전세이사와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 발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사이트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하는 기존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앞으로는 서울지갑의 이사온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또 서류를 발급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